공공기관에 가서 뭐 하나 신청하려고 하면 이 서류 떼와라, 저 서류 떼와라 이렇게 요구하는 서류가 한두 개가 아니죠. 이제는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귀찮은 서류 떼 필요가 없어집니다. 바로 공공마이데이터입니다. 오늘 주요 이용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합니다. 행정안전부에 나가 있는 뉴스캐스터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민재 캐스터. 네, 출근길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황규철 정책관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가장 먼저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공공마이데이터란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인 국민이 요구하면 원하는 곳으로 보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는 국정과제인 지철 플랫폼정부의 핵심과제로 국민이 구비서류를 준비하지 않고도 민원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한 꼭 필요한 항목만 데이터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오남용 문제가 방지될 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받는 기관에서도 업무 자동화가 가능해집니다. 네, 그렇다면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 사례가 있다면요? 네, 은행 대출 신청을 예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은행에서 대출 신청을 하려면 주민등록 등초본 등 구비서류를 미리 준비했어야 하는데 지금은 마이데이터를 통해서 본인의 정보를 제공했다는 의사표시만 하면 됩니다. 만약 은행의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한다면 클릭 한 번으로 행정기관 구비서류 제출이 완료됩니다. 네, 국민 입장에서는 아주 편리한 서비스인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제공이 되고 있고 또 효과는 어떨까요? 현재 150종의 행정정보가 93개 서비스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제공되는 행정정보는 주민등록 등초본, 소득금액 증명서,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등이 있고요. 이를 이용하는 서비스는 금융여신, 소상공인 자금 신청, 학자금 지원 신청 등이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효과로는 현재까지 총 4억 건 이상의 데이터가 제공됨으로써 그만큼 국민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했을 뿐만 아니라 은행과 같이 마이데이터를 이용하는 기관에서도 업무 자동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 마이데이터 확대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와 또 추가되는 서비스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과 이용하는 기관 간 정보시스템 연계 등이 필요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통신사, 보험사 등과 업무 협약식을 개최하는데요. 이는 관련 시스템을 연계해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금년 말부터는 국민 여러분들이 통신사 가족 할인 신청, 보험 가입 신청 등을 할 때 구비 서류를 준비 안 하셔도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편하도록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계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